아침부터 3탄대요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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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체력 방전이에요 무뎌 아 너 그런 것 좀 하지 말고 이 새끼야 아저씨 지금 봉화산에 와있습니다 아침부터 3탄대요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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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안되겠어 아저씨 오늘 뭐하는거에요? 아 이건 딱 뭐야 뭐하는거에요? 동태라 등산해 동태 저 연애상장하는거 오늘의 오늘의 등산코스는 어렵지 않은 곳이래요 어? 대표주를 내려와 떨어져 나왔는데 아저씨라 그러고 아니 지금 대표님이라고 부를수 없으니까 딱 아저씨가 적당한거 아닙니까? 그쵸 딱 아저씨에요 지금 다른 다른 팬들은 아저씨들의 삶은 궁금할거에요 너 팬 많아? 아니 제 팬 말고 로드팬들이요 로드는 안티팬밖에 없어요 그냥 없어요 아저씨 안티팬이든 팬 원팬이든 다 팬이에요 다 궁금해요 우리 종태를 조기하면 종태를 조기하면 권하설 매니저입니다 권하설 매니저씨 아니 원주 몇 년 사셨어요? 토박이시지 않으세요? 권하설 쇼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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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울릉놀같은거야 원래 원주뿐이세요 원래 원주뿐 수연이와 아이들 수연이와 아이들 수연이와 아이들 뿅 뿅 어 빨라 어디간 거야? 곳에 사라졌어 전 체력 방전이에요 못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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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고독이 아저씨 경치 좋다 여기 완전 경치 좋아요 아 너 그런 것 좀 하지 말고 이 새끼야 야 열심히 해 너랑 어울려 아 좋아 꼬무리 같아 꼬무리 기용이 가급기 넘게 하지 않니? 아 저 못해요 어깨 아파가지고 저요? 못해요 옛날에 3개 4개? 3 4개 했나? 어깨 아파서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떡해요? 아예 아내를 잡고 으악! 아 어깨 아팠어 어깨 안아파 어깨 안아파 아 아파 너 어디서 한소로만 매달리지 않나? 한소로 매달리지 않나? 저 이거 할 수 있습니까? 예? 아 저 한소로 못 매달립니다 아 이거 다 하다가 타자 얘가 거의 타자인데? 야 이거 무슨거 아니야? 하하하 야 이거 어떻게 하죠? 아 저거 매달리지 않나? 아 저 못매달려 어, 어깨 아구사랑은 못해 이거 근데 불안해가지고 달랑 할 것 같은데 이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강한 남자 바람이 이래 많이 부는데 출근 조화 출근 조화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